고고우 안개맵 안개맵 어 내 뒤에 2명 있네 3명 있네 안개맵 왜요? 많다 많아 아 셋 넷팀? 네 아 첫 총이 보인다 M4 샷건부터 늘어줘야지 안개 다 아니 그만 다 자랑 천 일단 쳐도 M4 총 파밍 끝이네 뭐 되게 잘 떠지셨나 봐요 사이가 나왔어요 4팀, 5팀 정도 내렸는데 조용하네 아무래도 연마옥 맵이니까 미니 미니 쓰실 거예요 혹시? 저 안 써요 이 판은 그렇죠 안개 맵이라 저 겨우 어 싸우기 시작한다 사이가 소리였는데 이동 498 508 308 30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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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딱 그 1층짜리 큰 집 있죠 파란색 큰 집, 거기까지만 털었어요 오! 가까워, 가까워 바로 앞에 사람 보인다, 창고 창고요? 네, 우리 쪽 방향으로 쐈는데 담벼락이 있어요, 1층 담벼락 그 노란 펭 쪽으로 빠졌어요 다시 이쪽으로 온다 담벼락이 있어요, 파밍 중 담벼락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레드 존대에 붙죠 담벼락에 붙어있어요 괴물의 판 필요하세요? 아니요, 각도가 안 나오네 나이스 한 명은 바깥쪽으로 빠졌는데 안 보여요 2-2 방향 쪽으로 아, 담벼락이 그대로 있어요 담벼락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죽인 애 어디냐면 여기 담벼락 보이지가 않네요 보이지가 않네요 노란 핑 담벼락 뒤에 있어요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 우리 쪽 담벼락 붙었어요 건너온다 어, 제 쪽, 제 쪽 발소리 내 쪽으로 왔어요 어, 그쪽 문 열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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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, 빼고 바로 갔는데 벌써 정리하셨네 보호정기 먹을 것도 없네, 이도 3렙 가방 있죠 3렙 가방은 제가 굴 거 에이케 에이케 밖에 없네 제가 밖에서 시체 파밍하고 올게요 다른 애들 나오려나? 근데 저희 어차피 푸셔야 되지 않아요? 네 문 연 소리 저요 저 잠수에요 잠수 3동, 3동에 하나 우리 지금 나온 집 뒤에 둘 담벼락으로 오우 우리 나온 집에 오우 어, 봤어요 잠수라고요 잠수 수루탄 뒤져 아아 한 명 들어왔어요 안에 두 명 있어요 네 확인 사망 둘 다 사망이에요? 네 아우 뭐야 예 엠포 아 12개지 좀 먹어야겠다 아 진통제 나이스 없었는데 또 있을텐데 또 있을텐데 탄창이 없네 애들이 네 아 아 대딸하나 여기 어디냐 하하하하 도미님 기억도 진짜 네 여기 5탄 90발 있어요 아 저 5탄 부족하지 않아요 여기 소염기 있어요 네 네 어디 있어요 소염기 아 여기 시체도 있거든 네 아 여기 시체도 어 응 저 교회 쪽인가 여기 가까웠는데 네 3동 초입 쪽인거 거나 교회 아니면 3동 쪽인거 같은데 3동 초입 쪽 교회 쪽인거 같은데 교회 쪽인거 같은데 저는 발소리 찾았다 1층짜리 집에 있어요 노란핑이야 아까 밴드님이 들어갔던지 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둘 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 죽었고 하나 밖에 있어요 안에 안에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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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어 하하하하 돌았는데 구상 좀 드릴게요 몇 개 있어요 저 키트 두 개요 나 구상 여덟 개 저 구상 제가 키트 하나 드릴 테니까 구상 좀 주세요 네 개 그리고 저 2, 5 몇 개 있어요 저 1, 7 제가 에너지 디링크 세 개 세 개 세 개 두 개만 주세요 두 개만 아니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무거워서 하하하 오탄도 겁나 많은데 지금 나한테 엄프 썼던 애 아까 엄프 썼던 애가 얘인가 봐요 4배 어 4배 어 쓰실래요? 아냐 아냐 연주 안쓰 미니 있네 여기 카우팔 있어요 어 자기장 차 타고 갈래요? 그냥 갈래요? 차 타고 가죠 차고에 차 있었어요 다시요 그럼 다시 하타고 가죠 그럼 다시 하타고 가죠 그럼 다시 하타고 가죠 어디로 가요? 잠시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안개때문에 앞이 잘 안보여요 안개때문에 앞이 안 보여요 아ught봉 아필지마 아필지마 안개때문에 4초 오 뭐야 다 털렸어요 여기 있다 빠르게 갈게요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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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낄 텐데 여기 400위 있다 구상 안되세요? 네 자리가 없어요 사실 제가 그럼 수류탄이 없네 수류탄 제가 좀 나눠 드릴까요? 아니 이따가 주세요 지금 하나 저도 무거워서 5탄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5탄돼지에요 5탄돼지 390발 좀 드릴까요? 네? 아니요 저 자리 없다니까 좀 드리고 수류탄을 날 줘요 수류탄 일단 바닥에 2개 떨고 수류탄 37발 네 죽었어요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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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방향이면 이쪽에서 요집 아니면 요집? 네 우리 쪽으로 좁혀지네요 나이스 면사로 해놓고 이따가 붙으면 바로 써버려야지 여기 아 새창 살만 없으면 방어하기 참 좋은데 여기 차국집은 다 그렇잖아요 신청사 때문에 수류탄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안 들어오긴 한데 막아버리니까 총알을 저 S 방에서 건너온 애들을 쏴야겠다 우리의 호요 이따가 붙어있는 게 다 그렇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. 아까 그 집 아니에요? M 방향. 아까 그 S 방향이요? M 방향이면 번호 방향이네. 이쯤? 파란 스위핑? 저기도 사우나보다 주유소. 아마 검문 하고 있었나 봐요. 저 자리에서 검문이라니. 저 소방향이 계속. 네오. 네오. 배 만져달라고. 계속. 네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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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집으로 한 명 달려가는 거 봤어요? 1층짜리. 1층 То 아 있네. 1층에 있네. 아 하나 왔어요. 한 명. 저 풀어있다 저 담벼락 있는데 알죠? 설정망 있고 거기에 한 명 있었어요 지금 한 명이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움직인다 움직인다 저 풀어장으로 가는데? 네 저 기어가는 거 보인다 아 쏠 수가 없네 아 죽일까? 나갔다 올까? 저 뒤에 있는 놈 쏠게요 앞에 친구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내 친구 어디 갔어? 앞으로 더 기어갔거든요? 아 저기 있다 아 나 연막을 던졌어 찾았다 한 대 둘 다 사망 아이씨 오딩 맛이 있었다 여기 탄창 있어요 여기 탄창 있어요 차 소리 오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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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밖에 터졌어요 하나 기절 어 보여요? 차 터진다고 그래요 차 터진다고 그래요 차 터졌다 내렸어요 네 어딘가에 내렸대 아 집에 있어요 네 담벼락 있나본데? 네 아 2층에 있네 2층에 있어요 확인 2층 작은 문 연막 하나 던질게요 네 아 옆쪽에도 있네 우리 저 집으로 붙어야돼요 언덕 네 언덕 위쪽에 있어요 아니 뭐하는거야 붙어 볼게요 담벼락으로 우리 붙어요 아 건너편에서 또 쏜다 저기 잠깐 우리 잠깐 대기 엎드려서 잠시대기 엎드려서 잠시대기 아 나 죽인 내가 죽이는 기절을 살렸나보네 아직 안뜨네 사망 아마 바로 내렸을 것 같은데 아 저기 언덕에도 있거든요 한 명 네 N방향 N방향 150이요? 아 저쪽 150도 한 명 있었어요 150 하나 N방향도 아까 하나 소리 들렸어요 여기 나무가 너무 날씬한 나무라서 여기 나무가 너무 날씬한 나무라서 아 아 되게 불리한데 너무 불리해요 지금 연막 더 있어요? 저 연막 없지 저도 없어요 수류탄 두 개 저도 수류탄 두 개 저도 수류탄 두 개 근데 지금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 아 내꺼이야 삼각이야 삼각 어 달빵 아 자기장 아 자기장 누가 던진 거예요? 쟤네 저 다른 애가 붙어서 싸우나 봐요 아 집 안으로 붙었다 저희 지금 붙죠 지금 밖에 도핑이에요 도핑 도핑하고 들어가요 네 도핑 다 했어요 저 지금 할게요 고고 아 아 여기 있는 거 뛰어내리는거 조심해요 네 밖에도 있어요 밖에도 있어요 바로 여기 계단 앞인데 저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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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올라왔어요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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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냐 피했죠 지금 화장실에 들어간거 같아요 저 작은방에 수류탄 던져야되는데 제가 던질게요 하나 둘 셋 수류탄이 없어서 어 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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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되겠다 우리 그냥 1층 지켜요 네 1층 지켜요 저 앞에 있는데 보이거든요 팔 내가 나가면은 분리해 네 네 이거 화장실에서 무지껏 쏴야 해요 1층 지켜서 1층 지키는게 하나 둘 전주 수류탄 하나 더 화장실 있어요 와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뛸 거 같아요 뛰었어요 밖에 밖에 아 아 까비 아 까비 아 아